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크랩 4기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제가 스파크랩에서 데모데이를 할 때만 해도 저희는 IoT 기반의 작은 스마트 화분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형태의 스마트 농장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중동에 있는 스마트 농장으로 한국에서도 저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감하시는 것처럼 농업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업이 기술과 만나서 변화하게 될 모습에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농가들은 정성껏 재배한 농작물들을 판매하는 것에 아직까지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스타트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직거래 플랫폼을 개발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정성껏 키운 농작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 기업입니다. 에이 임팩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임팩트 윤성진입니다. 요즘 마켓컬리어와 같은 신선식품 유통 채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함된 농산물 직거래 시장이 연 10조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커졌지만 변하지 않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카톡 메시지를 통한 직거래입니다. 이렇게 SNS 메시지를 통한 직거래가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며 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생산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문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고객 관리가 안 돼요. 왜일까요? 주문 메시지는 문자, 카톡 등 다양한 채널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주문 유형도 천차만별이어서 100% 수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 관리 또한 수동으로 입력된 핸드폰 주소록이 전부입니다. 하루 최대 4시간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문 처리 혁신 플랫폼 어레인지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생산자는 모든 주문 메시지를 단 10초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문 메시지 복사 후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문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처리합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주문 메시지도 아주 간단하게 합칠 수 있으며 여러 곳으로 보내는 단체 주문 메시지도 건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를 멘붕에 빠지게 하는 단골 고객의 아주 심플한 주문 메시지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복잡한 고객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어레인지가 고객과 주문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모든 택배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송장 출력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산자들은 어레인지 사용 이후 주문 처리 및 고객 응대 시간이 최대 4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루 3시간을 더 자게 해줘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는 지난 1월 런칭 후 한 달 만에 월 거래액 3억을 돌파하였으며 6월 5억, 연말까지 월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것입니다. 어레인지는 현재 1,800명의 생산자가 사용 중이며 등록된 상품 수만 8천 개가 넘습니다. 어레인지는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직거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직거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직거래 수수료 모델로 2022년까지 500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농업 전문가와 비정형 데이터 전문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명 이상의 생산자와 수년간 다져온 네트워크는 저희 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에임팩트는 농업 분야 혁신을 위해 시작했지만 동일한 문제를 지닌 수산물, 축산물 등 모든 직거래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거래를 어레인지하는 임팩트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